오, 화사 졌어. 언니. 너 어떻게 할 거야? 나 오늘 자른 건데. 나도. 너 머리 뭐 같은 샵이야? 어머, 어머. 언니, 찌찌포. 쌍둥이, 쌍둥이. 화사, 너 바쁜데 어떻게 왔어? 아유, 아유, 아유. 우리 친구. 오늘 너무 멋있어요. 야. 우경 좀 하세요, 볼 건 없지만. 이거 자딕, 이게 자딕이야, 화사야. 네가 가로채간 그 셰프 있지? 여기 언더블비, 요즘에 언더블비잖아. 너는 미리 했구나. 시초라고. 그러네. 언더블비. 유명 사진 작가들이랑 다 했네. 진짜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놓으라는 작가들이랑 또 다 작업을 해봤다고. 이효리 이거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보니까 이효리여서 약간 벽이 생기려고 그래. 그치, 그치. 이거 너무 예쁘다. 꽤 이효리다, 이효리. 야, 이거 늘렸어. 어, 늘렸어. 아, 그거 또 뭐야. 꼬집어서 얘기해 주래. 야, 이거 너무 좋다, 이거. 너무 좋다. 이거 3순위가 찍은 거야? 아니, 나정 언니가 우리 집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찍은 거야. 너 아침에도 이렇게 예뻐? 오, 이런 거 사는 거예요? 어, 그거 사면 그 유기견 거기 기부되는 거야. 사야겠네, 그럼. 나도 살래. 살래, 그러면. 당장 사자. 당장 사자. 사야겠다. 너 사인해 줄 수 있어? 너 또 팔아먹으려고. 팬들한테도 넘기려고. 좀 팔자. 왜, 나는 저 칼라를 두 개. 내 사진을 사니까 웃긴다, 언니들이. 올라가자. 레츠고. 올라가자. 야, 좋다, 그래도. 영화는 어땠어? 오빠 말 아무도 안 들어. 아무도 안 받았어. 들어 드릴게요. 프라이데이.